아니, 아니, 누가 나를 가려야 된다고. 왜 가리고 보는 거야,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나 지금 예리 얼굴이 연기를 반사인 줄 알았어. 연기를 해도 되나? 예리야 얼굴인가 아닌가 이거 못 쏟아. 방금 이병호. 다 보지는 않지. 근데 과연 예리가 연기를 하고 싶다. 과연 이 자질이 있는지를. 정극이 과연 되느냐. 언젠가 연기들 예리를 위한 화제의 드라마 장면들을 저희가 샘플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드디어 뭐야. 아, 나왔네. 드디어 뭐야. 아, 나왔네. 아, 나왔네. 혹시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세요? 되게 어이없으시겠지만 그때 본 이후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속이. 귀여워. 자,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오리지널 봐야죠. 네. 오리지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소림아, 소림아. 와, 이때랑 너무 다른데 내가. 아, 이거 많이 상속해졌네. 많이 상하다, 야. 정식이 됐지. 약간 인생을 좀 많이. 예리 양, 잘 보세요. 연기는 선생님입니다.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사가. 저는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아세요라고 하나만 던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다 연결을 할 거예요. 네. 자, 우리 박선생입니다. 레디. 액션. 저기. 아, 드디어 만났다. 저를 아세요? 저 혹시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세요? 아, 저 되게 어이없으시겠지만 그때 본 이후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꼭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서. 가자! 아, 좋아요. 아, 이거 좋았죠. 좋았죠. 아니, 되게 부담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네. 너무 열심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자, 이제 네가 쓰고. 예능이야. 아, 저 영화 배운 거. 너무 귀엽다. 저를 아세요? 저를 아세요? 저를 아세요? 자, 갈게요. 네,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 붙잡는 거군요. 너는 몇 걸음 걸을 거야. 약속을 해야 해. 몇 걸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약속. 엘보? 아니면 손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연기는 합이야. 오케이. 중요한 약속.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 만나는 거 오케이. 갈게요. 첫사랑 만나는 거 오케이. 갈게요. 아,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잠시만요. 아, 저기요.